천천천천천 엄마 마음도 지쳐지네 쓰리고 아프네 많이 두렵겠지 네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다시 볼 수 없으니 우리의 나 지금 얼마나 두려울까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예 나는 착하고 사랑스러워 있네 이 아픈 시련 고통 차라리 저에게 주세요 예 나는 안 돼요 이 아픈 현실 깜깜한 어둠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예 나는 안 돼요 우리의 나를 지켜주세요 살펴주세요 우리의 나를 지켜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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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